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 선생님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평가원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수능 자체가 지금 100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렇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서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 국시가 한 100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국시에서 18과목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공부량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불안해서 공부에 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책 하나를 추천해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그 책에서 하란 대로 공부를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점수가 향상돼서 좋은 성적으로 국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성적 보고 저도 놀래고 제 친구도 놀랬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퀘스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기 보면 점수를 빠르게 향상시키는 추진력의 원리다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자 이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띄워져 있는 분은 앤젤라 더거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신데요.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선생님일 때 자기 학생들의 성적을 쭉 보면서 최상위 성적을 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과 IQ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 IQ가 굉장히 낮은 또는 높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최상위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측정되었던 부분이 IQ인데 이 선생님은 어? IQ가 낮은데도 최상위권 성적을 거뒀어. 그러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IQ 말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요소 IQ와 재능을 뛰어넘는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10년 정도 이 분야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IQ가 높지 않아도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요소 10가지를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재들만 받는다는 메가 더 펠로우상을 수상하셨어요. 그 10가지 요소를 제가 그때 책에서 읽고 그거대로 공부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성공 확률 자가 테스트표라고 해서 10가지 항목이 있고요. IQ가 낮은데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이 10가지 항목에서 전부 만점, 만점이 5점이에요. 전부 5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옵니다. 전부 5점 만점을 받으면 10개니까 50 곱하기 2에서 100% 확률로 성공한다가 될 거고 만약에 점수가 70점이 나오면 70% 확률로 성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도 옛날에 이걸 해봤었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1번부터 한번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1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새로운 과목 공부 때문에 기존 과목 공부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어 누구나 있죠. 내가 방학 때는 탐구 과목을 열심히 했었는데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다가 계약하고 나서 막 내신도 해야 되고 수학, 국어 할 게 너무 많아서 탐구 과목이 소홀해졌다가 이제 여름방학 돼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소홀해진 적이 있다. 있죠. 보통 있습니다. 자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실망을 하죠. 예를 들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아 내가 이제 뭐가 되나 보다 싶었는데 7월 학평에서 점수가 확 떨어졌어. 그러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과목을 바꿀까요? 뭐 생물에서 물리로 바꿀까요? 물리에서 지구과학으로 바꿀까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있죠. 그렇지 않다. 실망을 하는 편이다. 보통 합니다. 3번 나는 한 과목 공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과목 공부한 적이 있죠. 오늘 물리하려고 딱 계획 세워놨는데 하다 보니까 수학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수학하고 또 국어하고 이런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 목표 세워놓고도 다른 과목 공부한 적이 있다. 4번 나는 노력가다. 난 노력가인가? 뭐 천재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 난 노력을 해. 지금도 독서실에 앉아있고 난 노력하는 편이야. 그런 편이다. 5번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아 수능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겨울방학 때는 공부를 잘 했는데 야 이제 날 더워지고 이러니까 조금 딴 생각도 나고 힘들고 지치고 아 계속 집중하기 어렵다. 아 힘들다. 맞아. 그런 편이야.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내가 인강을 틀었는데 아 중간에 목말라서 잠깐 멈춰놓고 화장실 가서 물 마시고 오고 또 뭐 집에서 있을 때는 아 배고픈데 냉정고문도 열어보고 이러잖아요.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뭐 인터넷 강의 보다가 아 이거 너무 좀 힘들어. 아 오늘 여기까지 보자. 그리고 중간에 끊은 적도 있고 반드시 끝내진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 나의 관심사는 자주 바뀐다. 뭐 관심사를 해봐야 내가 지금 수능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중간에 아 수능 못 보면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차려서 살면 좋겠다. 뭐 혹은 뭐 유튜버 여행 유튜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딴 생각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주 바뀌진 않아. 어쨌든 나는 수능 수험생이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 포기 글쎄요. 뭐 포기하죠. 포기 중간에 많이 합니다. 과목을 포기하기도 하고 과목 안에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포기 탄성 용수철 포기 이런 경우 있죠. 9번 나는 동기부여되어서 공부에 관심이 생겼다가 얼마 후 다시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아 내가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의사가 너무 멋있어. 음악도 하고 진료도 보고 멋있어. 아 의사 돼야지. 수능으로 의대 가야지. 그래서 공부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아 중간에 모의고사 몇 번 보고 아 지쳤어. 안 될 것 같아. 그냥 관심을 잃은 적이 보통이 있죠. 보통이 있습니다.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음 좌절? 좌절이래 봐야 뭐 시험을 좀 못 본 게 좌절이겠죠. 아 학원에서 지난달 모의고사 못 봤는데 아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달 건 잘 봤어. 그러면은 성공할 적이 있는 편이다. 어 그런 편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점수를 계산하면 24점 곱하기 2하면 내가 성공할 확률은 48%입니다. 이게 뭐야 50%도 안 돼? 내가 성공할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 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도대체 적이 성공했던 애들 IQ가 낮은데도 성공했던 애들은 이게 100%라는 건데 그럼 100%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100%는 어떨까요? 1번 나는 새로운 과목 공부 때문에 기존 과목에 소홀해진 적이 전혀 없다. 그럼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공하겠죠.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매우. 나는 실패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뭐 될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공했죠. 될 때까지 하니까. 뭐 당연히 성공하겠네. 3번. 나는 한 과목 공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과목을 공부한 적이 절대 없다. 그럼 내가 목표로 세워온 과목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노력가다. 노력가인데 아까 내가 한 것처럼 그런 편이 아니라 매우 노력가다. 매우. 나는 존나 노력가다. 매우 노력가다. 아 그럼 당연히 성공하겠죠. 이거 읽어보세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5점 다 5점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지. 걔는 성공하겠지.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 나는 이러니까 성공이랑 멀구나. 근데 사고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정답지가 있죠. 성공할 수 있는 정답지가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쓴 OMR 카드의 정답이고 내 답안지고 이걸 정답지로 바꿔버리자. 그냥.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정답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다 5점으로 써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거를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5점에다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어봤어요. 1. 나는 새로운 과목 때문에 기존 과목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나는 그랬었지만 오늘부터는 그냥 나는 정답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소홀해진 적이 없게 사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는 절대 소홀해진 적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새로운 과목 공부 때문에 기존 과목에 소홀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더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탐구 과목 물리를 오늘 했는데 내일 수학을 할 건데 오늘 한 거를 소홀해지지 않게 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치밀하게 다이어리에 써놓고 아침에 어제 공부한 거를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고 아 요 부분 요 부분 공부했었지 다음번에 물리 과목 하는 시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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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렇게 다이어리에 정확하게 써놓고 그렇게 좀 치밀하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치밀하지 못했어.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아유 또 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까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오늘부터 바뀌는 거야. 나는 새로운 과목 공부 때문에 기존 과목에 소홀해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해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 쟤는 원래 그렇게 정리 잘하는 애고 나는 그렇지 않은 애잖아. 근데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응애응애 딱 태어나자마자 막 노트 주세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친구도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학습을 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뭐 초등학교 때였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오늘이요. 오늘. 오늘부터 그렇게 치밀해지는 거예요. 자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를 했었지만 그렇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실망하지 않아.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어. 9월 모의고사에 실패했어. 잘 못 봤어. 근데 실망하지 않는 거야. 실망감이 들지만 실망감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원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답안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고 지금은 안 때릴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숙제 안 해고는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맞을 때 아 이러면은 좀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픈 척해. 선생님 딱 때리면 딱 딱. 선생님 막 때리시는데 딱 딱 때리는데 그냥 표정도 간지러운데 사실은 아프죠. 사실은 아픈데 나는 맷집이 좋다. 나는 맞아도 안 아프다. 이렇게 약간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허세를 부리세요. 실망이 돼. 근데 아니야. 나 실망 안 해. 왜냐하면 난 성공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나는 실망하지 않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끝에는 무조건 성공할 테니까. 3번. 나는 한 과목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과목 공부한 적이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과목 하기로 했어. 그럼 무조건 그거 끝내는 거야. 할당량 끝내는 거야. 나는 노력가다. 나는 매우 노력가야. 친구들한테 야 너 노력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 그런 편이야가 아니라 어 나는 정말 엄청난 노력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집중하기 힘들다. 집중하기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는 모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내가 반드시 끝낼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인터넷 강의를 인강을 3개 보기로 했어. 3시간짜리 보기로 했어. 그러면은 보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 물도 한 컵 떠놓고 절대로 이거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딱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자주 바뀐다? 아니 나는 무조건 수능 고득점 수능 만점 이게 목표야. 절대 관심사를 바뀌지 않는다. 뭐 친구들이 야 이제는 공부가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래. 공부 말고도 딴 게 많대.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대. 어 그래 너는 그래. 딱 닫어. 귀 닫어. 나는 관심사가 무조건 수능이야. 수능 끝날 때까지. 100일 동안은 무조건 수능이야.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결코. 나는 성실해. 성실한데 매우 성실해. 매우. 자 보세요. 친구들이 나를 예를 들어서 손지호 야 너 손지호 알아? 그랬을 때 아 걔 그 매우 성실하네. 매일 앉아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는 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공교에 관심이 생겼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만약에 좌절을 딛었다. 좌절을 했다. 9월 모의평가를 받는데 여러분들 못 봤어. 그러면은 이 표를 꺼내는 거야. 쫙 읽어. 10번 나는 좌절을 딛고 9월 모의고사에 좌절을 딛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인 수능에 성공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그렇게 인지를 계속하는 거야.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그렇게 또 이틀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여러분들이 100일이 지나서 수능 날 수능 보고 나서 이렇게 쭉 매일매일 살아갔다. 그러면은 수능 보고 나서 이걸 다시 한 번 점수 매겨보세요. 이번에는 5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매겨보세요. 100일 후에 점수가 확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거 아까 48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42점이었거든요. 42% 처음에 그때 국시 공부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렇게 하고서 요즘 저는 계속 이거를 보거든요. 요즘 저를 평가해보면은 거의 90점 때 후반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저는 수능 강의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노력하거든요. 엄청 노력한다. 저는 계속 집중합니다. 저는 오늘 분량이 있으면은 무조건 끝냅니다. 저는 관심사를 바꾸지 않아요. 나는 수능에 올인한다.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린트로 뽑을 수 있게 올려드릴 거예요. 제 공지사항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프린트로 뽑으시고 책상에 붙여놓으셔도 좋고 저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장을 뽑아. 여러 장을 뽑아서 매일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딱 놓고 1번부터 읽어요. 나는 새로운 과목 공부 때문에 기존 과목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한 과목 목표 세워놓고 다른 과목 공부한 적이 절대 없어. 오늘도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노력할 거야. 나는 오늘도 매우 매우 노력할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번 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공부량과 마음가짐 그리고 성취가 완전히 성장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 멘탈 관리.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앉아서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이거 제가 프린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후기 한 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거를 보고 있고 굉장히 이걸 한 번 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즐거워져요. 마치 내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 느낌이 들어요.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성공의 정답지대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